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전문가 고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동아시아 시험이 약간 평이했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보긴 어려울 수 있는데 수능하고 비교해 본다거나 이제까지 나왔던 난이도에 비해서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고 여러분들이 이걸 키웠다고 한다면 학습이 덜 돼서 틀린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도보다는 자료 분석형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10분 컷 하시면 제가 잡으러 갑니다. 알겠죠? 앞으로 10분 거 절대 안 돼요. 이제부터는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같이 가볼게요. 1분 문제는 항상 선사 파트가 나오죠, 그죠? 신석기나 청동기가 나오는데 양사오토기가 나왔어요. 양사오토기의 생김새가 사실 이 각도가 아니라 위에서 찍은 걸 보셨던 분들은 이걸 못 알아본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여기 보게 되면 물고기 무늬, 사람 모습, 그리고 채도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지금 어디겠다. 자, 이건 지금 양사오토기의 문화가 있던 가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가고요. 나는 홍산문화가 있는 곳, 나는 허무도 문화가 있는 곳, 나는 한국의 한반도 빗살문이 토기가 나왔던 곳, 이건 조목문화가 있는 곳이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자, 여러분 2번부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무조건 윤령체제 외워라. 자, 바래의 뭐 여러 가지 기관들 있죠? 뭐 정당성, 선조성 이런 것들? 일본의 이관팔성도 다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그거를 냈던 문제예요. 항상 윤령 문제가 나온다. 윤령 문제 아니면 불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늘 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죠? 이거 거의 뭐 깜지로 쓰면서 연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나국가라고 했는데 가국가는 중대성, 정당성 있는 국가니까 바래고 태정관 있는 국가면 일본일죠, 그죠? 가는, 바래, 나가, 일본. 볼게요. 남추미런, 추미런을 설치하는 거는 이쪽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원래 추미런이라고 하는 건 주로 바래보다는요. 유목국가에서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유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 설립했다, 맞고요. 일관팔성, 일본 맞죠? 독수성품과, 신라, 넘어갑니다. 통일신라죠? 답은 미연과 기그시였어요. 3번 문제. 진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누누이 개념 시간부터 말한 건데 제발 한자를 진을 알아둬라. 동아시아사에 진이 4개 나와요. 그 진이 한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자가 두 개는 똑같죠, 그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북방민족은 사람의 도리를 배우려 하지 않고 중원의 변경에서 빈틈이 엿붙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억정거리였다. 자, 그러면서 변경을 열어 북방민주를 불러주셨더니 하늘의 뜻이 아직 건업, 여러분 건업이 어디예요? 건업. 건업이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 건강, 건강. 난 지금 똑같아. 거기로 천도를 하죠. 동진이, 그치? 그래서 건업과 수도인 러양이 원래 수도가 러양이었는데 이리로 갔다. 이 글 지금 약간 살짝 돌려서 하고 있는 얘기고요. 진, 한자 진 나왔잖아요. 이건 지금 4세기에 56국 동진 시대에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4세기에 56국의 이동으로 동진이 결국은 이제 서진이 동진되는 시기죠. 자, 그럼 정답 몇 번? 5호의 화목 진출과 한 쪽에 남아. 자, 나머지 것들은 맞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항상 동아시아에 한 번은 꼭 나온다. 그러니까 전체 20개 중에서 4세기나 5세기, 4세기에 이제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4세기에 56국 동진 시대 이동이나 북위의 하라 정책은 안 나온 적이 없다. 무조건 나온다. 그냥 맞춰가세요 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틀리면 안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가 흥경의 수도니까 서하, 나가 북송이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서하가 발해 멸망시키나요? 아니요. 발해는 요나라가 멸망시켜요. 대월 공격하였다. 대월을 치는 건 몽골이죠. 그죠? 맹한 모국제 여진이고요. 자, 지금 송나라가 서하를 정복하나요? 아니죠. 그죠? 정답은 여기. 자, 송나라는 거란과 전현에서 형제 맥약을 맺었죠. 그죠? 자, 이것도 사실 우리가 국제관계 파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요것도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들의 관계만 파악하면 되는 문제였죠. 원래는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뭐 서하, 송, 아니면 여진, 거란 등을 가나다로 뚫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게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원래 그런 경향이었는데 이게 좀 이제 안 나오고 쉽게 나와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와요. 아시겠죠? 제대로 빠삭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5번. 자, 가왕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오답률 베츠 5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풀 때도 아, 애들 헷갈리겠다 싶었던 게 여기서 자료를 사료 분석형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계속 문제 풀 때 10분껏 하시면 안 돼요. 10분껏 하면 잡으러 갈 겁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읽어볼게요. 남북조로 통일한 그는 가해 사신을 맞이하여서 소양삼배하고 칙서를 수령하였다. 자, 뭔가 남북조를 통일한 글이라고 했는데 남북조가 많아요. 우리 동아시아에. 그죠? 뭐 대표적으로 위즌나봉조,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실을 맞이해서 뭔가 소양삼배를 했대요. 여러분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좀 제가 어렵게 설명하면, 쉽게 어렵게 다 설명해 줄게요. 어렵게 설명하면 남북조를 통일했다고 하면 수나라일 수 있잖아. 수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소양삼배해 가면서 저람사하는 건 아마 수면 돌궐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있는 가왕조가 돌궐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돌궐을 왕조라고 잘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돌궐은 대부분 돌궐을 제국이라고 하거나 혹은 유목국가라고 표현하지 왕조라고 잘 안 해요. 여튼간에 뭐 그럴 수 있다. 또 하나 남북조 통일가 누군데? 아시카가 유시미스. 일본 무로마치 막보의 3대 쇼군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왠지 그거 같아. 보니까 그는 답신국서에서 제가 신합니다 하면서 사신을 파견했고요. 사신에 지참한 국서를 받은 황제가 돌궐의 최고 지배자를 황제라고 안 하죠? 그렇죠? 가한이라고 하잖아. 가한.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란 거야. 즉 가나가 명나라고 그는 누구야? 아시카가 유시미스인 거지. 그러면서 글을 일본 어치. 일본 구강. 여기 써있어. 일본 구강이라매. 그럼 이건요. 일본 왕의 책봉을 하는 건 명나라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가는 명나라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일단 힌트가 밑에까지 가야 있죠. 그죠?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힌트를 다 안 읽어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평가원 시험은요. 요즘에 수능이 폐지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능 폐지할 거다. 수능 문제가 많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게 연도를 낸다거나 그러면 더 이제 이런 여론이 세지니까 여러분이 실수할 만한 것을 장치를 걸어서 이걸 내서 이걸 걸리게 만들면서 등급을 쳐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당연히 실수 안 하는 그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보다 보니까 의외로 실수가 엄청 많고요. 끝까지 안 읽을 때가 많고요. 전체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세부적인 단어를 안 보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 문제 뭐라고요? 자료 분석형 문제. 오케이?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왕조 명나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이렇게 정화를 보냈다. 스시마 정벌 조선 토분의 화분공주 보냈다. 당 메카트리 접견 청 왜 노광학에 금융 내려주었다? 이거는 한이죠. 후한 넘어갑니다.